도 잡을 때, 아마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잡으실 텐데 최대한 힘 다 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섹스 보니스트 김성은입니다. 자, 오늘은 중저음을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도, 1옥타브 도, 2옥타브 도, 3옥타브 도 총 3개의 도가 있는데 중간도 부터 도, 솔, 미, 낮은 도까지 이렇게 내음을 오늘 소리를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를 한 번 잡아볼까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 보호가드가 오른쪽 골반 뼈에 닿고 왼손은 도포진을 잡고 살짝 밀어서 목걸이를 당기고 마우스피스 돌리고 넥도 돌려서 자기 입에 바로 오게 해서 도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키가 다섯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네 번째를 누르면 도였죠? 네 번째를 누르면 도였고,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와 다섯 번째를 같이 누르면 두 번째와 다섯 번째를 같이 누르면 여기 솔입니다. 그래서 도, 솔, 그러면 오른손을 보시면 키가 딱 네 개밖에 없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른손에는 키가 두 개 있는데 밑에 거 잡아볼게요.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잡으면 미고 나머지 두 개를 다 잡으면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은 도, 솔, 미, 도 이 포지션이에요. 도, 미, 솔, 도, 도, 솔, 미, 도 이 포지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돌을 한번 길게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편하게 잡으시고 여러분 다 아시죠? 세 번째 박자에 호흡을 버리고 네 번째 박자에 호흡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네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이렇게 침소리가 나면 마우스 피스를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최대한 침소리 안 나게. 됐었고 모양 잡고 네 학교 잡고 있는 호흡을 다 쓰용. 그 다음 솔 불러보겠습니다. 도 잡을때 아마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잡으실 텐데 최대한 힘 다 빼세요. 아마 지금 손에 힘 많이 들어가셨을 거에요. 힘 다 빼시고 도 잡을때 일단 손을 다 얹어 놓으셔야 됩니다. 얹어 놓으시고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솔도 이렇게 도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네 이렇게 솔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을때 이렇게 잡을때 이렇게 잡을때 솔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솔이 보통 세게 불면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나거든요. 힘을 최대한 빼셔야 됩니다. 자 힘주는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입모양 입을 물었을때 모아주는 근육의 힘하고 배에 약간의 힘 나머지 힘을 다 빼셔야 돼요. 어깨 힘 다 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스트레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 빼시고 솔 저음이다 생각하시고 세게 불지 마세요. 편하게 그냥 한숨 쉬듯이 모아주시고 세게 불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 편하게 부세요. 그리고 제가 많이 봤지만 좀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속 소리를 내고 텀 없이 계속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리를 충분히 내쉬고 충분히 쉬시고 저희가 소리를 만들어가는 단계이니까 소리를 내쉬고 충분히 쉬었다가 소리를 내쉬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분다고 좋은건 아니에요. 생각하시면서 자세히 생각하고 음모해야 생각하고 생각 하나하나 다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음이다 생각하시고 몸에 힘 다 빼시고 편하게 그 다음 미 잡아볼게요. 미입니다. 미 미 불어보겠습니다. 이 음도 세게 불면 높은 소리가 나죠. 근데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낮은 미가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쏠을 더 많이 보세요. 쏠을 많이 불어서 정확히 내꺼가 되면 그 다음 미는 자연스럽게 나게 되어있군요. 맞춰가지고 쏠이 안 난다 그러면 중간 도를 계속 많이 보세요. 중간 도를 많이 부시면 쏠이 잘 나게 되어있고 쏠이 잘 나면 미가 잘 나게 되어있습니다. 미가 잘 나면 정도도 잘 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미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다 빼시고 네 빼시고 12 불어볼게요. 네 마지막 저음 도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할 때 손 절대 이렇게 떼지 마세요. 네 붙이셔야 됩니다.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힘이 엄청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떼고 있을텐데 자꾸 붙이는 연습하셔야 돼요. 키 가볍게 누르셔야 됩니다. 미 저음 도 불러볼게요. 위에꺼 아니에요. 밑에꺼. 저음 도입니다. 도 원래 섹스폰이 저음 도 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첫음 내기도 어렵고 원래 섹스폰이 저음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리가 날거에요. 네 이 소리가 날건데 세게 불지 마시고 힘 다 빼시고 편하게 내셔야 돼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이렇게 한음씩 최대한 길게 호흡을 써가면서 다 길게 하세요. 네 이 그 다음에 이게 좀 잘되신 분들은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반대로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중점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